안녕하세요. 발카츠크입니다. SM 상선이 공모가 철회됐죠. 공시가 나왔고요. 공시된 내용을 보면 수요예측 결과가 안좋아서 하겠다. 인기 없었다. 생각만큼 인기 없었죠. 최근에 H&M 관련 주식 회원주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. 흘러내려가지고 그렇다면 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위에는 공모주고 밑에는 실권주인데 SM 상선이 없어지고 지오 엘리멘트 오늘과 이스페타시스 삼성중급. 삼성중급도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제만 해도 400이 넘어갔기 때문에 1억을 넣으면 얼마 체약이 안되는 거죠. 400도 일으니깐 25만원 배정이 되는 건가요? 그럼 이스페타시스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오 엘리멘트와 이스페타시스를 오늘 체약을 비중을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지오 엘리멘트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페타시스도 조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3일 5일 LN51 리츠는 7% 8% 보통 리츠가 7% 8% 정도 상장일 날 수익을 좀 주죠. 이전 경험을 봤을 때 SK 리츠는 조금 더 날아가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감안해야 될까요? 오늘은 지오와 이스페타시스를 주로 보고 그리고 3일 5일은 5원 리츠. 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또 뭔가 있나 싶어 가지고 따라가야 될 것 같고 한국 투자죠. 따라가야 될 것 같은. 네 그렇죠. 하여간 일단은 좀 이따 오후에 경쟁을 보고 지오 엘리멘트와 이스페타시스를 비중을 좀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. 네. 한불이 5일 날 나오면은 그 돈으로 리츠에 또 소팔나가는데 개 따라가듯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영상이 도움이 되자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. 네. 고맙습니다.